이 사람 왜 이렇게 잘 먹은 크크 이 사람 더블놀이에 나온 배우랑 계살문들 네 누나 안녕하세요 저 소원 하나만 말해도 돼요? 사자요 아 저 짜장면에 콜라 부어 먹으면 무슨 맛나는지 한 번만 드셔봐 주시면 안 돼요? 잠시만요 아 네네 아줌마 콜라 좀 어 감사? 와 시청자 소원 바로 들어주네 미쳤어 오쇠 니게 바로 소통이지 리우리은 크크 근데 진짜 잘 먹네 하정우 아저씨랑 합방해주세요